...정도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당연하지만 언각기업의 67%가 규제수준이 과도하다 60%가 규제 때문에 학교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방안을 했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규제 에러의 원인으로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가 있지만 26%는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못해도 아까 오정근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태도 인식 이런 부분들도 개선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한 개선 최근 이루어진 것들인데요 어찌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...